파이퍼, 지금 시작부터 너와 그 작은 딸의 딸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계속 얘기해, 맥돈아. 그것이 다 좋은데. 야, 이게 선택지가 중요하구나. 운을 많이 안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주황색 선택지가 있으면 안 고르는 게 낫겠어요. 시작, 세기의 특종. 파이퍼의 사무실로 가십시오. 아유, 로젠아. 어? 우리 여기 진짜 택배 왔나보다. 음, 로젠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기상인인 줄 알아. 그래, 우리 진짜 택배 왔나봐. 사람들이 우리 여기면 진짜 물건 가득 실어온지 안다고, 로젠아. 어... 사과해. 아, 설득이 진짜 안 되는구나. 어... 어... 이 새끼 싹 다 그냥, 싸그리 죽여 그냥. 사악 죽여버려 그냥. 자아. 근데 다이아몬드 시티는 어, 뭐야. 궁금하긴 하다. 다이아몬드 시티는 다이아몬드 시티의 가장 좋은 위험한 곳에. 어...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물어봤자. 그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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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몬드 시티는 다이아몬드 시티는 다이아몬드 시티의 자아. 아, 잉. 지금은 어... 아... 됐어. 저 여자애가 도와주지 않겠어? 어 괜히 얘한테 돈을 주면서 말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 저 여자애 사무실로 가면 뭔가 저 여자애가 나를 도와줄거야 다음 파손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로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옆에 있는 구독하기 구독 빨강색으로 되어있는거 꼭 눌러주시고 오른쪽 밑에 있는 좋아요 따봉으로 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재생 목록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1편도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편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그게 하나의 상단에 떠서 어 또 이제 많은 재생 목록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와 이런것도 있어? 어 그래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어 얘 옷 왜이래 남자 아니야? 아 여잔가? 여자여도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어우 와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어디 시장터 가가지고 그냥 5천원짜리 대축 수면받이 갖고 와가지고 그냥 반 잘라버린거는 다를게 없는데 그냥 어 패션 신선하네요 어? 어 다이아무 시티 장터 어 아 그래 내가 원하는데 찾았어 아 여기서 또 헤어스타일도 바꿀 수 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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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뭐라고? 자 지금 머리 못자르네 уров 어 어 하 아 여기서 치료할 수 있구나 가만있어봐 안계시나 아 무조건 발각되네 아 무조건 발각되네 아 무조건 발각되네 아 맛있어 조작 한번 하고 누카콜라샤 네 어 아 국수 국수는 뭐야 어 체력 40 와 돈이 돈이 너무 많이 드네 이거 사자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좋으니까 있는걸로 다 의약품 사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가만있어봐 여기서 이제 이런거를 어우 야 팔아 팔아 열쇠개 다 팔고 어 이것도 팔아 두더지고기 팔아 방사능 방사능 있는건 싹 다 팔아 옥수수 팔아 캔디검 팔아 어 아 이정도는 캔디검 정도는 갖고 있어도 될려나 어 캔디검은 돌아와 자 어차피 방사능 1이니까 됐어 완료 아 아 우와 되게 많다 아 아 무슨 놈의 시장터가 이렇게 크지 이거 다 내가 뭐 있다라는거 외우지도 못 할정던데 장벽에서 애보트를 만나세요. 이건 뭐에요? 컴백존을 조사하세요. 지장장터 제8경비구요. 저기 경찰서를 한번 내가 들릴 예정이야. 경찰서를 들리면 좋은 템을 준다 하더라구요. 슈퍼 아니다. 썰 플러스? 깡통 아 이건 아니고 다이아몬드시티 서버스 24시간 동안 열렸어요. 됐어 나 센까 센까 센까구 어허 이건 아니고 여기에 사무실인가? 아니야 뭐야 성형외과도 있었어? 와 어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정당 안우즈 아 영정당 안우즈 아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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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전설팸 두개 떴는데? 와 나 왜이래? 근데 2천원 어? 800원? 챔피언의 오른팔 방어구 야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아 아 아까 그 옵션이 좋은거라고? 눈물 물건 훔치면 개 뚝 감았죠 그냥 거기서 끝이야 다시 해 다시 해야 될 정도야 응 그나저나 페이퍼 사무실 어디있냐 찾을 수가 없네 여기 안에 있긴 있나 홈 응 나가야되나봐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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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왜이래 니네 왜이래 뭐야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우와 가져오도 되냐 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빠른 저장 한번 하고 여기서 어 병뚜껑 389경탄 아 옥수수 파이프 권총 어 있구요 응 가치가 20이네 됐어 어 여기 여기 한번 가봅시다 어 사무실 맞네 여기였네 파랑씨가 뭐야 하랑씨가 뭐야 공동체육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하고... 아... 내가 말할게. 내가 함께할게. 뒷쪽을 봐. 너는... 세상에 있는 곳에서. 응해 응해. 어차피 이게 메인 미션인데 뭐 선택지가 있겠어? 가는거지 뭐. 아 주니아 선배님 스티커 한개 고맙습니다. 냉동상태 percent 그래 무려 210년동안이나 너의 세대는 예를들면 나의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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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의 아들에 아들에 아들 정도야. 알겠니? 고마야. 200살 넘게 먹었어. 개구려 엿갓태 그 정도 되지 한 30살 정도 생각하면은 그게 7번에서 8번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 아들이 30살 정도 되면 결혼하고 또 그 아들의 또 자식이 30살 때쯤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30살이 또 돼야 되니까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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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니까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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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정도 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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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정도 conservative if you are on the up-and-up before didn't want to waste my friend's time but i think he can help you his name's nick valentine detective extraordinaire got an office here in diamond city just look for the neon sign with the heart in it 그래 afterward 얘기해 볼게 i'll talk to her i agreed to come with you right watch your back 다이퍼는 이제 동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와... 겨금지 개이득... 개... 핵이득...